음악 책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옛사람 그 사람을 지금 이 시간 속에 끄집어내려면 큰 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 근현대 미술 작품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이분이 그 중 한 분이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집안 툇마루에 올라 그림을 그리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화가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옛사람이죠. 미술평론가와 화가의 아들 이 두 분의 도움을 받아 먼저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을 만나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화가 박수근입니다. 박수근 선생님께서 탄생한 지 100주년을 맞아서 인사동에서 전시회하고 있잖아요. 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정 선생님 다녀오셨어요? 네. 늘 보는 전람회고 박수근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볼 기회, 다른 사람보다 볼 기회가 많았지만 늘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아들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과 민족을 사랑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서민들 곁으로 가서 지금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저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교과서에서 보고 또 TV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가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늘 사람들이 소박하다, 정겹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진짜 마음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본다든가 미술 교과서에서 우펴딱지만한 그림을 본다든가 이걸 가지고는 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그거는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거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거든요. 설 명절 때 조카들이나 아이들한테 세뱃돈 줄 때 역시 현금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그림을 보는 즐거움, 현물을 보는 즐거움이 바로 어렸을 때 세뱃돈 받던 그런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근의 그림을 보며 감동을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직접 그림을 보지도 않고 경제적인 가치로만 그의 그림을 평가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대표작이신 빨래터의 가격을 봤어요. 그런데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게 다 얼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빨래터 같은 경우에 근 40억이 넘는 돈이었고 지금 인사통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만 해도 이렇게 따져도 근 철억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그림을 평가한다는 게 늘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했나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러 가서 귀를 쫀 극세워요. 눈을 크게 뜨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기 눈을 크게 떠서 자기한테 맞는 그림. 박수근 선생님의 여러 작품 중에 나한테 유독 더 다가오는 그림이 있거든요. 바로 그 하나를 찾아봐라. 대표작 빨래터를 포함해 500여 점의 작품을 세상에 남긴 화가 박수근. 무명 옷을 차려입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이웃들의 소소한 일상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기름장수, 소금장수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고 생활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잘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건 그린 인사할 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저게 답답하는 store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